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8년 7월 학평 가형 이산수학 2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A에서 출발하여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얘 엄청 쉬울 것 같아. 그냥 뭐 지나가면 안 된다. 꼭 지나가야 된다. 이런 조건들도 없고 A에서 B까지 가면 된대. 그래서 A랑 B를 봤더니 그냥 여기 있어요. 근데 모양이 조금 이상하지. 여기 위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밑에 한 칸이 비어있다고 한 칸이. 그래서 얘를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야 되니까 위로는 몇 번만 가야 돼. 총 한 칸, 두 칸, 세 칸만 가야 되겠지. 위로. 근데 지금 여기 볼록 튀어나온 녀석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로 가는 순간 위로 한 번 더 가게 되고 B까지 가려면 밑으로 한 번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윗부분은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던 부분인 거야.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페이크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보지도 말라고. 얘는 아예 볼 필요가 없었어요. 위에 부분.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을 봤더니 남은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부분이 되는 건데 그냥 또 쉽게 풀려고 했는데 어디가 비었어? 여기 가운데 부분이 하나가 비어있죠. 그래서 얘를 풀 때는 얘를 그냥 연결을 해주자. 연결을 해준 다음에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에서 구하기 쉽잖아요. 그치?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를 구하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더 세준다는 거야? 여기 없어야 되는 주황색 부분을 지나서 B까지 가는 경로도 세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A에서 B까지 가는 거 구한 다음에 주황색 부분을 지나가는 걸 우리가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주황색 부분을 지나가는 걸 파악을 한 번 해봐. 주황색 부분을 지나가면서 B까지 최단으로 가려면 A에서 이렇게 직진으로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거든. 이해됐어? 최단거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로 가는 거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사각형이 있고 새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A에서 무조건 여기까지 오는 게 주황색 가는 최단거리잖아. 그래서 얘 이름을 C라고 잡아주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전체 전체라는 건 뭐야? A에서 B까지 가는 거지 단 누구를 무시하고 주황색이니까 뭐 뭐야 여기 C다시라고 할게. C다시에서 C를 포함하는 거. 포함하는 걸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구하자고? 빼자고. 뭘? C에서 B까지 가는 경로를 우리가 빼주자고. C에서 B. 사실상은 여기에 C에서 B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C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건데 A에서 C까지 가는 건 직진밖에 없으니까 뭐 무시해져도 상관은 없겠네요.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그냥 전체라고 부를게요. A에서 B까지 가는 거. 주황색 부분 그냥 무시하고 구하는 거. 자, 전체를 구합시다. 전체는. 자, 가로가 1칸, 2칸, 3칸, 4칸, 5칸. 세로, 1, 2, 3칸이니까. 총 8칸이 될 거고. 8팩토리얼. 분해. 자, 가로가 몇 칸이었어? 5칸이니까 5팩토리얼 한번 나눠주고. 세로가 3칸이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자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8팩, 5팩 약분 돼서 8, 7, 6만 남을 거고. 얘 6이니까 8, 7에 56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A에서 C로 간 다음에 C에서 B까지 가는 경로지. 근데 A에서 C까지 가는 건 볼 필요가 없다고 직진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C에서 어디까지 가는? B까지 가는 경로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C에서 B까지 이 노란색 사각형을 보면 가로 2칸에 세로 3칸이니까 총 몇 칸? 5칸. 5팩토리얼. 그 다음에 가로 2칸. 세로 3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10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 곱하시면 큰일 나요. 더해도 큰일 나고 우리 뭐 한다고 했어? 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56에서 10을 뺀 46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푸는 방법 많아요. 푸는 방법 많아. 내가 지금 여기에 연장선을 하나 그어서 풀기는 했는데 이 연장선 안 긋고 안 긋고 꼭 지나가야 되는 부분 나눠가지고 경로 나눠가지고 푸셔도 되는데 그렇게 풀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체에서 이 주황색 부분을 지나가는 거를 빼서 좀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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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